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. 2023년 4월 20일 아침에 인왕산 정상이 바라보이는 아침 한계 가득한 산책로입니다. 오늘은 우리 MZ세대들 알파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이브의 I AM 노래와 함께 오늘 경쾌하고 신나고 기분 좋은 그러한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봄이었습니다.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'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'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넌 내 나간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너는 알의 대사 view 몸을 굽은 어딘가의 낯선 view I will fly away There's my life inside of now Galaxy Be your writer Chocolate on a fantasy 내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how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차례던 날 두려워 모든 게 설레게 I'm sky high oh my god 아 사소한 건 다 아득해져 와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'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'm on my 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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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how I am 어느 기쁜과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23 123 123 1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